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가스알과 함께 시원한 아침 보내시면서 가스알처럼 시원한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가스알 하나 줘요. 가스알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라고. 네 네 네 가스알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네 부장입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괜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막걸리를 두 잔 먹었더니. 아 막걸리 먹고 가스알이죠. 막걸리 먹고 반드시 가스알을 먹어요. 섞어 드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편의점에서 드셔야 됩니다. 아 동화약품 가스화. 네 민족기업이죠. 아 가스가 얼마나. 군자금을 냈던. 네 이걸로 가스화 팔아서 독립운동 하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활명수라 그랬죠.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정 부장님과 함께 오늘 또 마켓 인사이트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셋째 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는데 우리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약간의 수급의 변화가 생긴 부분.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미국 시장은 5주 연속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의 수를 경신한 후에 지난 한 주는 소폭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나스에 0.69% 다과의 0.63% S&P500의 0.31% 큰 폭은 아니고요. 반등을 좀 주었기 때문에 아래 꼴이 달린 소폭의 하락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84달러까지 WTI 갔었죠. 80달러 정도로 약간 하향 안정화된 상황이고요. 달러엔더스가 95포인트 레벨로 아직 고급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원화도 1180원 미래로 계속 올라가서 계속 걱정을 좀 하게 만드는데요. 그 근처에서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7%로 약간 또 올라왔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오고 달러엔더스가 올라오는 것은요. CPI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고급권으로 계속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긴축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것과 연관되면서 이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결국은 물가에 대해서 걱정이 가장 큰 시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필라델피아 반대체 지수가 11월에 2주분이 안 지났잖아요. 10% 올랐더라고요. 10% 필라델피아? 네. 물론. 저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흥은? 기흥이야? 수원은? 기흥. 필라델피아만 또. 수원 2000 청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흥지수를 만들든지. 사실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은 지금 메타버시 이슈가 가장 강하게 있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도 그동안 계속 안 좋았는데요. 마이클 테크놀로지가 저점으로부터 요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 시장이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0월 ppi가 8.6% cpi가 6.2% 나타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인 시장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인프라 예산 통과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고요. 로블록스 폭동과 함께 관련된 종목이 올랐고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신고가를 내면서 관련된 종목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본다면 코인, 토큰 그리고 메타버스 이것이 우리 시장에도 지금 솔리미화상의 아라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그 역량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고 조목 잔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와 관련된 기술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가 0.02% 목요일 금요일 반등을 주어서 약부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968포인트 코스닥이 0.77% 올라 1,900포인트 마감했는데요. 지난주에 0.02% 하락했으니까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락으로 치면 4주 연속 하락하면서 코스닥이 있었던 코스피는군요. 그리고 코스닥은 3주 연속 십자형 정도로 있다가 반등을 주어서 양봉을 주었습니다. 십자형은 뭐예요? 그러니까 위도 안 가고 아래도 안 가고 그냥 위아래가 똑같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보합친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걸 십자형이라고 그래요? 아래 꼬리, 윗 꼬리 달고 동시에 달고 보합친 거. 그러니까. 그게 약간 박 부장님. 그런 거 나오면 약간 조금 변화를 시도하는 그 때 아니에요?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도 많이 내려갔을 때 변화를 시도하는 거고요. 말씀이 맞는 거고요. 지금은 3주 연속 십자형을 만든 것은 위도 안에도 방향을 못 잡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위도 안에도. 네, 방향을 못 잡고 오셨다는 얘기였고 거기서 약간 반등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워? 아니, 광고해 주시는 분. 광고주분들 소중하잖아요. 어려운 거. 네, 에드아르도. 수급 측면에서 보면 개인이 4,670억 외국인 매도했고요. 외국인 2,456억 매수, 기관이 1,148억 매수했는데요. 이 수급도 독특합니다. 이걸 좀 뜯어서 봐야 되는데요. 기관이 1,148억 순 매수지만 연기금이 3,296억, 비교적 큰 폭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급을 보면 옵션 만기일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목요일 금요일간 양일간 이틀간 6,600억 순 매수 들어왔습니다. 이것으로 함께 외국인들이 매수이고 기관도 매수이지만 종목도는 팔았다. 연기금이 3,296억 판 거 보면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사고 그리고 개인들은 사람은 좀 팔았다. 이것이 이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후반에 이렇게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은요. MSCI 리밸런싱이 있었죠. 반기. 그런데 이 부분에서 편입 종목에 제가 종목을 봤더니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LNF 같은 거. 이 역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도 한편으로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고 연속성을 좀 주어진다면 시장은 수급적 측면에서 다소 좀 응기가 지금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거래량 거래대금 연중 최저 수준에서 변화가 감소되고 종목 증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메타버스 블록체인의 솔륜과 초강세는 이어지고 있고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금요일 날 특히 약간 변화가 생긴 것은 IT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5%, 10%까지 상승을 하면서 뭔가 좀 달라지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좀 주면서 지난주에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는 벌같은데. 아마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의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이 올라갔을 겁니다. 금요일 오후에는요. 그런 것은 사실 보시면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내 기관들이 투신이나 사업펀드 연기금이 팔지만 않으면 좀 올라갑니다. 종목들이 워낙 빠져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그들의 매도가 나타나는 동안에는 좀 약하고 거기에 IT 쪽이 올라가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을 많이 느끼는 그런 암주를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의 이슈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우리가 FH 회의 끝나고 테이퍼링이 발표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준에서 바라보는 것은 유동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어하는 기준을 하나는 고용을 보고 하나는 물가를 보는데 고용 지표는 좋게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물가는 높게 나왔습니다. 서로 상충되죠. 그럼 이 상충된 걸 조율할 수 있는 건 뭐냐.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경기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15일 날 중국의 실물 지표 산업생산 세무 판매 고정자산 나오고요. 16일 날 미국의 실물 지표 산업생산 소매 판매 설비 가동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경기의 실물 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경기의 실물 지표에서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는요. 실물 지표가 좋지 않고 고용 지표가 좋지 않으면 긴축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긴축의 스케줄이 이미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의 물가로 봐서는 긴축을 후퇴하면서 늦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실물 지표까지 나쁘게 나오면 좋지 않기 때문에 실물 지표는 무조건 좋게 나와야 돼요. 실물 지표가 좋게 나오면 향후에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내년에 대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경기는 호전되면서 인플레이션 랠리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야 이렇게 시장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실물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시장에는 변동성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일 날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19일 날 미국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와 같이 파사입 상품과 연관된 종목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타 게임 전시회에는 지지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전체적인 시황에서 섹터나 아니면 시황 변수로 나타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미국 중국의 화상 정상회담이 있죠. 15일 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내일 있죠. 내일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논의를 하겠죠. 원론적인 얘기에서 아마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중국의 PPA가 13.5%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물가 때문에 지금 군옥을 치르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어떻든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물가에 대한 얘기들이 어떤 게 나오는가가 저는 제일 관심입니다. 물가 그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떻게 보면 공동의 이해가 합치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가가 고공권으로 가는 거에서 공동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서 공통으로 공동으로 무역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시황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철관 가격이나 구립 가격이나 목재 가격이나 이런 것의 규제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봤잖아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나오냐에 따라서 섹터의 발화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수급적 영향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에 관해서 어떤 협의의 내용들이 나오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번 주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난 주에 제가 틀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좀 반등을 하는 느낌이 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좀 올라서 다행히 반등을 좀 한 부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와 그리고 저는 11월과 12월에 약간 주춤할 수 있어도 1월까지는 반등의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는 제한적 반등이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반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저 자체가 지금 시장이 강하게 갈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긴축을 예고하고 있고 실행하는 시기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는 달러가 강서가 되고 국제 수익률이 상승하고 이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약세를 보입니다. 지금 중국의 ppi와 미국의 cpi 이런 부분들은 긴축의 시기와 강도를 우려할 정도로 고공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은 신흥국으로 전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 속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강세로 갈 수 있는 즉 긴축의 시대의 시장이 강세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대해서 이렇게 수차례 요즘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삼성전기나 SDI나 저는 오늘도 SDI 이런 거 좀 좋을 거라고 보는데 전기하고요. 얘네들이나 아니면 LG 이노텍이나 아니면 자동차 쪽이나 이런 쪽 보면 얘네들이 반등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점 형성은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런 대형주들이 저점 형성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부분 가격에서는 악재를 선반영하면서 저점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관들이 지난주 내내 말씀드린 게 국내 기관들이 매도하는 건 저거 인덱스의 지수를 매매하는 게 아니고 시장을 매도하는 게 아니고 종목을 매도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연말 정리매매가 마무리가 좀 되면 그러면 그들의 매도가 없으면 반대쪽으로 그것 때문에 떨어진 종목들은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1년 내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은 썸머 랠리가 있고 산텔랠리 있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경험적으로 볼 때 11월 중하선부터 잠깐 한 한 달 동안 강세에다가 12월에 좀 주춤하다가 1월은 연초효과로 좀 강세를 보입니다. 1월이 항상 연초효과가 있어서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정도의 고점으로부터 한 12% 빠진 상태에서 제한적입니다. 물론 제한적이지만 시장은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장을 저는 보고서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동지 랠리 정도로 갈까요? 네? 동지요? 어떤? 아니 왜 동지 섯달 할 때 동지 섯달? 네. 동지 섯달. 제주얼 이펙트. 아니 왜 고객님 다 있잖아요. 무슨 웨크스마스 랠리, 산테랠리 어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없냐고요. 우리도 똑같이 쓰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약한 편이고요. 우리 좀 있긴 있어요 우리도? 네.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고. 그런데 우리 시장은 독특하게 연말에 되면 세금 회피 매도 이것 때문에 그동안 수년 동안 거기를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산테랠리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크게 내려간 부분도 좀 있고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라고 한다면 2차전지나 메타버스 이쪽 빼놓고 나머지들은 아마 수익이 별로 안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역량이 좀 있겠지만 전반적인 것은 과거에 비해서 강도는 좀 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코스피의 약세 심리는 기저 자체가 지금 강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약세 심리는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목별 반등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저는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동안의 소외 섹터에서 반등을 제한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할 거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직전의 고점은 IT가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한 테마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지만 그 매기가 매기라고 하거든요. 매수세가 확산되는 것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지난주에 좀 반등을 좀 기대를 했는데 반등을 못했어요. 후반에 좀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 후반에 반등한 건 비차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지수 반등은 약간 잃어낸 거고 그리고 일부 종목에서 이런 일이 나타났는데 이번 주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반등의 심리는 여전히 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 프로가 동지랠리 하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라디오 진행할 때는 오프닝을 내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슬리에 계속 쓰니까. 매일 매일 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의 소사를 쳐봐. 동지의 뜻이 뭔지 압니까? 동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동지? 네. 겨울동자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동지가 왜 절기가 됐냐 이거지. 아 동지가? 네. 아니 그 동지하지 추분추분이게. 동지가 밤이 제일 긴 날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옆에 딱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새로운 출발의 의미. 지금부터는 이제 낮이 길어진다는 거지. 최악이다. 아 오프닝하기 딱 좋은. 아 그걸 또 썼더니. 아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다고 누가 막 하구나. 생각해도 싫어. 아 생각하기 싫다는 얘기에요 결론이. 아 왜냐면 그날이 무슨 뭐 당창당일이었나 봐. 새로운. 내가 그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 그. 아 안 그러셨어요? 나는 그냥 그거 보고 아 뭐 동지가 밤이 제일 길다는데 밤이 이제 점점 짧아지고 새로운 출발인데. 그 날이 또 하필이면 한 4, 5년 전이야. 뭐 그렇겠죠. 아 그걸 또 누가 오해해가지고. 참 방송하기 힘든 나라야.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 길적 분석을 전통적으로 수십 년간 해오신 분들 중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드리진 않지만 저도 그걸 믿진 않지만요. 금음이 되면은 금음이 되면은 뭐 시장이 어떻더라. 그런 게 있어요? 네. 보름에는 시장이 어떻더라. 그거 연구하는 사람 있죠? 연구하는 사람 많습니다. 일식월식 해가지고. 많습니다. 굉장히. 태양의 흑점이었죠. 그런 거 연구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이제 그거의 기반이 뭐냐면요. 사람들의 생체 리듬. 네. 심리의 리듬. 생체 리듬과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요. 네. 그래서 추우면은 뭐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더우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뭐 잠깐 생각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추우면 옷이 있겠지 뭐. 더우면 덥겠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름에는 엄청 더우면 귀찮은데 무슨 돈이야 주식이야. 맞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날씨 변화가 많이 있어야 사실 좋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옷도 사입고 그러지. 왜? 그래서 미국 동부가 발전이 많이 되는 이유가 소비가 많은 이유가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냥 따뜻하고. 그렇지. 캘리포니아 샌디아고 그런가. 맨날 반팔에 그냥. 아우지 안 팔리는구나. 그렇지. 팔려와야 3천 원짜리 팔리고. 그렇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에 지금 개별 시장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종목별로 반등을 주고 있고 종목장세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어떤 뉴스들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는 어떤 쪽에 관심을 좀 갖셔볼까.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의 지난주에 있었고 지금 이번 주가 연결이 되는 것들만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조 달러 인프라 예산 통과는 계속해서 잠깐 있을 문제는 아니고요. 좀 멈췄다가 다시 부각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뉴스다라고 보시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있는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잠깐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테마를 강세 테마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섹터의 수급의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섹터는 어디냐면 코로나 관련된 것도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고요. 원자재, 백신, 치료제, 치료제 아니죠. 백신과 그리고 진단키트나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자재가 단기 급등했다가 그랬다가 좀 떨어지고 있고. 쫙 빠져버려야 돼요. 물가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웹플레이션의 표현을 한번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도 지금 미중과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까지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는 IT 쪽하고 바이오 쪽하고 메타버스는 당연히 있고요. 메타버스도 사실은 신기술이지 않습니까? 신기술 관련된 것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물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화면에 이런 내용과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고금권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그러면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될 것이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방법은 긴축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융정책에서 긴축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스템의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상충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무너지지 않겠냐. 이게 지금 약세론자들의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왕 부분이니까 빼겠습니다. 오늘 그거 빼고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을 이제 기정사실화하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 나는 어느 섹터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야지? 이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계속 지금 고금권에 있는데 이게 쉽게 이게 하향다운되지 않고 고금권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 그렇다면 시장 전체에도 물론 좋지 않겠지만 시왕은 빼고 내가 어떤 섹터에서 거래를 해야 될까?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섹터에서는 거래하면 안 되겠죠.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피해를 입는 섹터에서는 하면 안 되고 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상관없는 섹터에서 하면 되잖아요. 거래를. 어디예요? 그게 신기술에 있는 데는 물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기술이라고 하면 또는 구조적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물가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요. 시왕에는 물론 이정량이 있겠지만 그런데 물가가 많이 오르면 유치해석할 수 있는 게 금리가 오를 것이다. 금리가 따라서 많이 오르면 은행 성장주인 그런 신기술주한테는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는가요? 그렇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지금 정말 잘 주셨는데요. 지난 2008년도에 돈을 풀고 그리고 그때는 물론 물가가 이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그때는 돈이 금융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목 현상도 있고 돈이 직접적으로 소상공인과 개인한테 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일 때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자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서 결국 금리 인상을 하는 2016년도에서 2017년도, 2018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 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에 성장주와 가치주 중에서 어디가 더 많이 상승률이 좋았냐. 주가 상승률이. 성장주가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그래도? 네.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보고서를 보거나 이럴 때 금리가 올라간다고 가치주가 이제 될 거야. 이제는 인플레이션 랠리가 될 거야라고 하면서 성장주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구간으로 볼 때는 결국은 성장주가 더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부분도 그렇고 향후에 전반적인 금리 인상의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금리 인상이나 유가, 물가가 올라오는 부분에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및 수부장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필라이프 반도체가 올라갔다. 이건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웨이퍼 가격이 20%로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웨이퍼 가격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월에 메타버스 ETF 4종 나온다고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12월에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출시된다고 하나요? 또 한 번 시장에도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아주 열광은 아니겠지만 또 한 번씩 수급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다. 그리고 바이든 시지핑의 첫 정상회담에는 물과 관련돼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뉴스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중국 관영 매체라고 하면 나오고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주의 과열이다. 규제 당국이 경악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은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빠졌어요. 그런데 이거에 제 개인적인 팁을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규제를 했을 때 전체 대세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아니었고요. 과거에 그랬고 이번에도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 변덕성을 줍니다. 일정 구간 동안. 변덕성을 줄 수 있다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밀려보는 일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의 해석보다 시장의 시세를 보면 그게 답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호재나 악재가 나올 때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중요한 데 가서 오늘 조금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NFT가 그러나 한국에서 안 되는 이유를 잠시 후에 권순우 기자가 또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함께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깔끔한 정리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지르지 않습니다. 3프로 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 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 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저기요. 그럼 시작합니다! fem if not